이쪽은 이쪽 전문이예요 고기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네요 생불이니까 양념을 안하고 생불이니까 이 양념 국물이야 나는 나중에 질문할 때 제가 답변할게요 산낙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불고기집이네요 아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여름 보양식 아니에요? 여름 보양식이래요? 멀리서까지 오셔서 제가 드릴건데 아 우리 친구 요리를 민정씨가 이 진국장때문에 땅을 댄거 아니야 교육중이었는데 이 진국장 매력이에요 네 너도 זה고 찍으세요 은글記得